11시 20분 됐다고요? 응 아 씨앗이 없네 어때요? 달아요? 응? 맛이 어때요? 달다 아 나 이빨 아파 나 이거 무슨 맛 같아요? 이거 무화과라는 건데 맛좋다 맛좋아요? 응 껍질을 놔 껍질을 놔두고 나도 이거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응 맛좋다 이거 어떻게 먹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잘 할 거야 뭐 하냐 뭐 하냐 오랜만에 먹으면 맛좋다 오랜만에 먹으면 맛좋다 그래도 오랜만에 먹으면 응 응 일반 아 뭐라고 해야되지 일반 뭐라고 해야되지 거랑 또 다르긴 한데 네 한번 더 쉬고 세 근데 막 달진 않은데 먹을만한데 달진 않은 거 조금 싱거워 걔네도 봐라 봐라 내가 이걸 먹어본 지가 꽤 오래돼서 헷갈린 것 같으나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